이러니깐 최근하고 와갖고 달리고 밤새 칠하고 작업실에 작업을 열어놔갖고 데칼도 치고 먹서먹고 그렇게 된거에요 진짜 부품이 크면 이렇게 연습하기가 쉬운데 작은 부품은 진짜 힘들어요 간담 쪽 애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치지 않는게 진짜 힘들어요 바로 옆으로 촘촘하게 치는거에요 면적 넓은 애들 몇번 해보고 나면 나머지 섹시를 하면 진짜 쉬워요 오케이 잘하고 있으십니다 왠지 섹시만 하다가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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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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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